월요일 아침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좁혀져 있는데요. 노령과 합천의 가시거리가 140m, 진주는 160m 안팎으로 시야가 답답합니다.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 안개는 가을볕이 내리끼면서 소상되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하늘 표정 맑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하만 7도, 창원 11도 내외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22도, 양산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6도, 진주 8도 내외로 쌀쌀합니다. 낮에는 진주 22도, 합천 23도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1.5미터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